세상에서 방망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거짓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야 이제는 용서 안을 수 있나요 내 맘도 다 내가 용서 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산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야 이제는 벌썽이라고 주소서 오지 안고 나면이 뭐 위로받지 못합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진 이젠 모두 다 없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예수야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예수야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